밥을 먹었으면 됐지 술은 또 뭔 술이고 아버지가 지난번에 구두 고쳐줬다면서라 그것이 고마워서 그런다디 지가 어떻게 거절한다요 아이 참 그 이자 그거는 돈실때가 그리 없나 왜 일을 자꾸 만드노 아이고 마음씨가 착하게 한 그요 그리고 국기씨가 아무래도 지를 조금 좋아해서 그러지 싶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옆에서 맞장구 좀 쳐주쇼 야 이 자식아 니 그러다가 야안에 들키는 모자라구라 이놈아 아이고 그런 문제는 안 만들라니까 걱정하지 마쇼 아이 그래도 정 야안이가 걱정되면 지는 나가지 말까라 아버지 혼자 나가서 국기씨 만날라요 야 야 야 이놈아 야 내 혼자 그 여자를 왕 만나노 아이고 아이 그런게 아버지는 그냥 지가 하자는대로만 하면 됐다까라 그치 와 제술환자님 받으세요 응 받으셔 식사 온 이기도 좋고 응 저런거 응 아 주여 아이고 장앤 아 아 크 아 아 아 어 아, 기분 좋아. 우리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것도 사먹자. 그래. 오빠가 나중에 다방으로 데려가려니까. 우리하고 나와라. 그러는데 쿠키씨는 어쩐다냐? 뭐, 그냥 볼일 보러 간다 그러면 돼. 오빠, 나중에 봐. 그래, 그래. 영화관요? 아니, 내일은 지금 권총이 가봐야 되는데. 아니, 오늘 나경이랑 같이 보려고 산 건데요. 나경이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지 뭐예요. 어떡해요, 그냥 버릴수도 없고. 아니, 그러면 사미하고. 아니지. 이거 또 혹시 소문이라도 나면 야한이가 또 울고불고 난리를 지킨대. 아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나도 그렇고, 사미도 그렇고. 아니, 저 딱 한 번만 도와주는 셈 치고 같이 가세요. 어? 저 이 영화 너무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아, 이번에 한 번만 같이 가주시면요. 제가 앞으로 다시는, 다시는 귀찮게 안 할게요. 네? 네, 같이 가요. 가입시다. 이참에 영화관 구경이나 한번 합시다. 진짜요? 갑시다. 네. 꼬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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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미안해요, 오후아휴. 내했는데, 빤다리가 배부러서 연락이 안 됐죠. 아, 자욱, OUR nosso pilgrimage 씨, 미안해요. 안 그래도 영훈이한테 이야기 듣고 그냥 챡싹에 뼈는 길인데. 내가 늦은 건 아니죠. 어휴. 갑시다, 과연 만난 거 libroennes sava Wales мало? 우와, 어떻게 되었는지? 마 yeram 뭐지! 아이고! 와! 스트라이크! 아 이거야! 오빠! 저기! 저, 저 세 사람이 왜 같이 영화를 못하냐? 그러게, 언니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저, 근데 저 세 사람 좋아. 진짜 웃기다, 그지? 야, 너 또 왜 이러냐? 그러게 말이다. 나 왜 이러냐? 국기 씨만 보면 마음이 설레고 좋은데. 어쩌냐고. 잡아라. 야이 씨 알면 또 나 알려라. 야이 난다잉. 야. 근데 야니랑 나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 천하의 고정삼이가 왜 야니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대? 아이, 내 힘들어 아냐. 아, 그것도 다 네가 저지른 일인디. 인자 도저히 못 참겠어. 은석이도 야니, 아버지도 야니, 니도 야니. 이러다가 참말로 야니한테 발목 잡히기 전에 내가 나서서 끊어놔야 쓰겠어. 나 간다잉. 아이, 아이 삼아! 삼아! 아, 차가 또 왜 이런다냐? 받아, 주세요. 국기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려는지는 몰라도 저는 참말로 국기 씨를 좋아한답께요. 정식으로 사귀고 싶어라.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야니 언니는 어떡하라고? 아, 여기서 야니가 왜 나와? 나랑 걔랑 아무 상관도 없는디. 저기, 죄송해요. 정삼 씨, 저는. 아, 야니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제가 걔를 잘 설득시켜갖고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냈게라. 아니요, 야니 씨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이것이 말이 되냐? 너희들은 이해가 돼? 자,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말이 영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러게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무슨 일 있나? 왜 이래 뭐 해가 있노, 어이? 아버지는 척 컸어. 그날에도 목매는 사람이 다 있고. 뭔 소리고? 누가 목을 매 인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오빠가 그냥 장난... 치는 건 아니고요. 아버지, 그게 말이요. 아이고.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놀라셨죠? 놀랄 일이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쪽이 네를 좋아한다 하니까 부끄럽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스무살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말씀 드릴게요. 솔직히 고의장님 그날 처음 만나서 그도 고쳐주고 가실 때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따라가서 따지고 싸웠을 텐데 왠지 그 말씀이 참 정겹게 들리더라고요. 쟤는 내 콩깍지가 쉬인 거죠. 그날 이후로 이장님 자주 뵀는데 만날 때마다 반가구 좋고 언젠가부턴 또 만나지 않을까 내가 내심 기대하게 되고 설레고 그래서 밥 먹자, 술 먹자 그랬었는데 사미 씨가 보내하는 게 오해하게 되는 바람에 고백 아닌 고백을 기록하게 되어버렸네요. 저 전 이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세상 잘다 보이 고인불민 여자한테 이런 고백을 들을때도 없다 참 고마운 일인데요 나는 남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오 미스 하한테 우리집 이야기를 어디까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나는 미워도 아들 엄마를 기다려야 되고 힘들어도 자식새끼들 그다아야되고 다른데 한눈팔 시간이 없네요 그쪽이 아직 젊고 기회도 많으니까 내 마음 고치므로 고치므로 그 얘기는 내가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대답이 됐지요 하... 고고고고 고고고고 그불 HEAD 아이고 이 자식들 너 거 구익 난다 college 근llor 야 야 О 고 회장님 아버님이 좀 안되셨어요 그러게 고 회장님 사랑의 마음을 홀려볼구만 영훈이가 아버지 위례해주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야 영훈이가 남자의 마음을 할 리가 없지 으이구 썩어버린다 썩어버린다 언니 괜찮아? 그럼 겨우 이정도로 귀가 꺾일 한국귀가 아니지 거절당하고 나니까 고 회장님이 더 좋아보이고 멋져 보인다야 나 절대로 보기 안해 두고 봐 고 회장님 고 회장님 새참 드세요 어머 사배씨도 계셨네요 국수 많이 삶아왔으니까 같이 드세요 아버지 새참 어머 저기 새참은 앞으로 내가 준비할 테니까 국수는 신경쓰지 말아요 어서 드세요 스탑 불겠어요 진심으로 간다 멈춥 뭐 고회장님 네 너는 뭐 어떻게 가요 오 어디 아니 이게 다 뭐요? 가을 티셔츠 하나 사고요 화장품도 하나 샀어요 이장님 화장품 잘 안 바르시죠? 근데 그럼 안 돼요 특히나 가을엔 잘 발라줘야지 가을 때 얼마나 무서운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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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이장님 완전 예뻐지셨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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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cómoero 아 그 그 그 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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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내... 왜 그 여자 보면 매미 아파서 그려? 아, 미쳤냐? 아버지 좋다는 여자한테 목을 매게. 그냥 아버지 본께 마음이 짠해서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 언제 저렇게 늙으셨다냐, 은숙아. 그러게 말이여. 매미, 참말로 요상하다, 오빠. 하... 그럼... 지금이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 아, 벌써 몇 년째여. 하... 느그너든 섭섭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 보기에는 느그 없냐 안 돌아오셔. 괜히 고의장님만, 독수공반, 외로운 인생 사시는 거여.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재밌게 사셔야지. 아, 좋다는 여자가 나타났다는데, 너희들이 일하고 있으면 쓴건자야?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 몰라? 아니,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 오빠. 울엄리 지금 어디 있을까? 우리가 보고 싶지도 않나? 오늘따라 엄리가 참말로 보고 싶네. 하... 하... 아이고, 멋지다... 우와, 울 아버지 양복 입으니까 꼭 새신랑 같다 야, 이 아버지 잘생기지? 근데 이 옷 입고 어딜 가란 말이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곧 오실 테니께 오셨어라? 오늘 두 분 정식으로 제대로 데이트 한 번 하시라고요 그래요, 제가 오해해갖고 실수한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두 분이서 재밌게 놀다 오시오 그런 의미에서 반성! 안녕! 아 Panama 이의 물을 잃은 Barking 아가파 방금 recount 결혼되면 다시 기가 아, 이라, 이씨! 어머, 코스모스네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화려한 꽃을 좋아하겠구나 하지만 전 코스모스가 제일 좋아요. 아, 꽃말도 순정이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순정.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 코스모스도 예쁘지만 그, 그, 그쪽이 더, 더 이쁘요. 내일은 우리 심야영화 보러 가요. 제가 표 사둘게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우습다 카더만. 아이고. 달도 좋다. 아이고. 달도 좋다. 엄마, 무슨 일이고, 어이? 아, 아니다. 영훈이. 아무것도 아니다. 어, 영훈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봐라. 무슨 일이고. 사람들이 아버지랑 아줌마랑 결혼한다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집에 영경 못 오고 영훈이랑도 못 산다고 그랬다. 영훈이는 어째밤도 엄마 꽃 보고 아이고. 맨날 맨날 엄마 보고싶은데. 아버지 결혼하면 엄마 못 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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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주마라. 결혼하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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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제 또 언제 보냐?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그때 꼭 연락할게. 놀러와. 잘 지내고. 떡배씨, 좋은 사람 같더라. 갈게. 이장님이랑 잘 됐으면 좋았을텐데. 남은 생 쿠키 씨와 함께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면서도 내는 어쩔 수 없이 고의장이고 아들 아버지요. 사랑은 묻어두고 살 수 있어도 자식은 묻어두고 살 수 없는 기인가. 참 바보같은 사람이네. 이 사람. 내는 아마도 코스모스가 필 때마다 그쪽을 생각하게 되겠지요. 이 사람. 이 사람. 한글자막 by 한효정